역시 카바야 여인 내 셋을 내리고 혜선, 카드 받아 오빠, 이거는 집도 사? 이 속에서 애인을 찾아도 되고 뭐가 있어? 오, 있는 거 아니? 자, 지금부터 딸기 아가씨 선발대회 딸기 아가씨 김혜선이에요 딸기 오빠, 김도균입니다 다음 여행에 이 사람과 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 적어주세요 아니, 난 지금 곤란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